우리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길래 여러분 안녕 우리 방송하는 사람 누구야? 트럼샘이 형 노래가 빨리 나 죽는거? 나 빨리 너 먼저 퇴근해 진짜 너 진짜 너무 많다 진짜 눈물 거인 거 어떡할 거야 야 됐어 너 가 빨리 형 일어나 일어나 리더라는 사람이 저 뒤에 가서 서있어, 내가 잠을 못 잤어 오케이 야 너 손 들고 서있어, 이빨! 저 가서 손 들고 서있어 내가 잠을 못 잤어 미안해 어이, 저에 가서